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저께 우리 국민들이 진짜로 기가 막혀 했던 소식 중에 하나가 본인이 키우던 반려견 풍산계를 금전적인 문제라던가 법적인 핑계를 대가지고 국가에 반납을 해버린 문재인이 갑자기 느닷없이 유기견을 돕겠다면서 계를 테마로 해가지고 무슨 달력 제작에 나서서 달력팔이를 하고 나서가지고 많은 국민들은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소식들을 보니까 네티즌들이 지금 이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 새로 발견되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해당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들을 돕기 위해서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해당 프로젝트에서 유기견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은 먼저 어저께 문재인의 딸 문다이가 유기견을 돕겠다면서 문재인과 반려동물들이 그려져 있는 달력이라던가 엽서 판매에 나섰고 또 이 물건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텀블벅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다가 모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 때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이 공개한 해당 프로젝트에 이 달력에 들어가는 사파 사진들을 보니까 문재인이 이번에 법적인 문제라던가 사료값이라던가 양육비 등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국가에다가 반납을 해버린 풍산개 마저도 사파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진짜로 악마도 울고 갈 일이다. 자기가 내팽개 친 개마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또다시 이용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등의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해당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이 풍산개를 내팽개 친 그 사건을 놓고 보았을 때 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고 애초에 문다에 쪽에서 계획을 했었던 금액의 무려 3000%가 넘게 모금이 되면서 완전히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거를 보면 참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가지고 상식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선은 뭐 유기견을 돕겠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은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가지고 아무도 없겠으나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문재인이 유기견 어쩌고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문재인만큼은 유기견을 돕자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본인도 뭐 유기견을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문다에가 달력을 만드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비를 충당하는 것도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의 취지는 뭔가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그런 상품을 만들고 싶은데 본인이 뭐 제작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뭐 십시일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고 뭐 작품을 낸다든가 이러한 취지로 진행이 되는 것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다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본인의 아버지의 명성이라든가 팬층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달력을 만드는 거잖아요. 달력을 만드는데 이게 뭔가 새로운 상품이라든가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품이라든가 기술력이 필요한 상품은 아니고 말 그대로 굿즈파리를 해먹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참 맞는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아무튼 뭐 그것도 그거지만은 지금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또다시 유기견파리를 하면서 이미지 세탁을 하려고 드는 게 맞는가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것도 딸내미가 아버지의 명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티인들 사이에서 또 한 가지 문제라고 지적이 된 것이 문다이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유기견을 돕겠다라는 취지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돈이 생기면은 기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모금을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기부 계획이 삭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펀딩 첫날 기재했었던 기부 계획은 텀블벅의 규정 위반으로 삭제가 되었으면 알리겠다라고 써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취지 자체가 사실 무산된 것이나 다름이 없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프로젝트를 엎을 생각은 없어 보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이 돈들이 모이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창작자를 보면은 숨쉬는 숲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쉬는 숲이 어디인가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거는 문재인의 딸 문다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현재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은 어차피 뭐 기부계획이 취소가 되었으니까 이 달력팔이를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전부 다 숨쉬는 숲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일에 사실이라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유기견을 돕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상 문재인의 딸 문다이가 아버지의 명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달력팔이를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아무튼 문재인 패밀리들은 보고 있으면 보고 있을수록 진짜로 어질어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기가 막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다에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키우던 풍산개도 벌이면서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의 신주호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본인이 키우던 반려견을 파양을 해가지고 유기해놓고 어떻게 유기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겠다라는 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하다면서 또다시 생명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다니 네모컥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튼 해당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쪽에서 기부계획이 취소되었다라고 밝힌 만큼 이 프로젝트가 계속되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런 프로젝트에 원래 목표한 금액보다도 3000%가 넘게 초과 금액을 달성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진짜로 서글프다라고 생각이 들며 이런 식으로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주니까 문재인이라든가 조국이라든가 이 좌파진영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말도 안 되는 후하무치한 짓을 해놓고도 잘못한 것을 모르고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며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부부도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상황에서 딸이 이런 짓을 하면은 뜯어 말려도 모자랄 판에 이걸 하게 냅둔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문재인이 달력파리 할 때가 아니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가 본인이 정권을 운영하고 있을 때 여러가지 문제들로 검찰의 수사를 받네 만에 이런 얘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걔를 이용을 해가지고 달력파리라고 앉아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를 살펴보더라도 민주당 관계자들 쪽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비췄다라고 하는데 문재인은 오히려 문다혜 쪽에다가 손을 들어줘가지고 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분들은 이제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